오늘 제가 고민을 추천드려면 오피오토에 대충 아시겠죠? 필러폼의 의라는 노래를 부르거든요. 이 의라는 노래의 노래 가사가 필러폼트 가사를 가지고 보자다는 가사가 있습니다. 결혼자라는 것이 결국에는 남겨가 많아서 앞으로 콘텐츠만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오늘 결혼하는 우리 경호진이 형들의 표준 선생님 두 분 다 잘 사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고민할 때 꼭 열심히 해주시고 큰 소리로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박수 감사드리겠습니다. 김상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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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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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